배고프겠다. 밥 줘야 되겠다. 아침 점심을 줘야 되는데. 하고 힘들어. 야, 이거. 형, 이따 옷을 갈아입으시죠. 그럽시다. 이건 제가 좀 이따 해감하고. 일단은. 아이고. 아, 재윤 씨가 도시에서는 저기 염색한 머리 같은데. 저기 가니까 자연 그대로의 머리가 어울리네, 저기하고. 야, 이따 봐. 이 질감이 전혀 없어요. 너무 잘 어울려요. 저게 내 거. 형, 뭐예요? 이제 밥 먹어, 이제. 불을 펴야 되잖아. 불 피고 밥 패고. 그럼 이걸로. 뭐해 먹어? 보통 조개는 다 구워 먹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아니면 쪄 먹든가. 저번 방송에는. 막 상추도 이만큼 있고. 막 야채 이만큼 있던데. 여기 안에요. 양파, 배추 이런 거 다 있어요. 아, 지금 머릿속으로 계획 다 잡고 있는 것 같은데. 아, 소면도 발견을 했고. 그러면 너 예전에 기억나지? 우리 애 그 기가 막히게 해준 거. 원래 먹겠다는 거, 안 먹겠다는 거지? 원래 먹겠다는 거, 안 먹겠다는 거지? 네. 네.